영화 벽 속에 숨은 마법 시계를 통해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배우 케이트 블란츠 엘리트 마법사가 되기 전 그녀의 정체는 바로 천둥의 신 토르를 위협하는 죽음의 영혼 마블 최초의 여성 빌런을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만나보자 갑작스런 유언과 함께 세상을 떠나버린 토르 아버지 그리고 연이어 검은 아우라를 내뿜으며 등장하는 죽음의 여신 헬라 그녀가 내뱉는 첫 마디부터 살벌하다 지금껏 토르의 망치를 막아선 자가 있었던가 하지만 그녀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결국 아스가르도로 연결되는 다리까지 쫓아온 헬라 그녀의 공격에 로키와 토르 모두 경로를 이탈해버리고 그녀 혼자 아스가르드에 당도하게 된다 토르가 없는 행성은 이제 그녀의 건 그녀가 머리만 쓸어올렸다 하면 전쟁의 서막이 열릴 것이니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마무시한 절대 악의 위력 헬라는 혼자서 수천명의 군사를 거뜬히 처단해버린다 게다가 그녀는 죽음의 병사들까지 일깨워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계략을 세우는데 한편 홀로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토르 현상금 찬양꾼에게 영문도 모른채 납치를 당하고 만다 결국 신체발부 수지 부모를 쳐버린 채 결국 신체발부 수지 부모를 쳐버린 채 부족하기가 되고 마는데 살아 남기 위해선 싸워라 떠밀리듯 출전한 검투대회에서 토르가 상대할 선수는 바로 우리의 어벤져스 친구, 헐크 안이신가? 우리의 어벤져스 친구, 헐크 안이신가? 세상 살다 보니 토르와 헐크의 대결을 보게 될 줄이야 마블 팬들에겐 더없이 꿀잼가? 그러나 녹색 친구에게 호되게 당하는 그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리요? 헐크에게 무자비한 얼굴 빵당하던 그때 본능적으로 천둥 파워 발사! 다행히 검투대회에서 승리한 토르는 제정신 차린 헐크와 현상금 사냥꾼까지 데리고 아스카르도를 향해 돌진한다 아스카르드 왕궁에 도착한 토르는 죽음의 여신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사상 최악의 빌런을 만난 토르 그리고 그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파괴력의 헬라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을 추측했을 때 더 이상을 추측했을 때 더 이상을 추측했을 때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 아스카르드 왕궁 아스카르드 왕궁 아스카르드 왕궁